단호박 3개, 오이 5개, 그리고 커피나무 2개, 2그루, 그리고 파프리카, 파프리카 전부 다 8개, 빨강, 노랑, 검정, 파프리카 8개, 그리고 이거는 칼라탄이라고 요즘 새로 나온 건데 그거 탄저병이 오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하네. 이게 한 판에 72개에 3만원이야. 엄청 비싸지? 너무 비싸, 그치? 와 대박이다, 완전. 여기 보면 여기 칼라탄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. 칼라탄. 하늘다운 농장에서 하네. 그런데 진짜 이게 효과가 좋을까? 탄저병이 안 왔으면 좋겠어.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비싼 거를 샀단다. 그리고 여기는 고구마, 우리집 고구마가 저기 안에서 잘 크고 있지? 고구마가 엄청 잘 크고 있어. 이제 쪽파도 이제 아빠 오시면은 김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쪽파 물에 불려놨고 좀치고. 그래서 이제 와서 잠깐만요. 지금은 뭐 해. 그래서 이제 타고 싶은데 이 곡이 좀 더 잘 크고 싶지? 그 부분은 그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이제 코에 틀린 거에요. 그래서 제가 틀린 거라고 하네. 그리고 선생님, 저는 여기 아 saving 것 같다.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의 소식으로 아시옵니다. 그래서 그 느낌으로, 우리가 비싼 거냐라고 하네. 그래서 오늘은 from 이렇게 됐을 거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십니까 계속 으로?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내가 여기 있는 그 뜻을 보실거죠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그래서 지금 지금 하고 싶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? your Accept. 여러분 안녕하세요.